2월 20일 월요일 당신의 클라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라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은입니다 상클과 함께 월요병 극복하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어제보다 4,5도가량 낮아서 춥습니다 따뜻하게 챙겨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따뜻한 공기는 다행히 맑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이라서 낮에는 식사 후에 좀 걸으면서 산책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생성되잖아요? 좋습니다 본방 사주 인증 사진 올려주신 분 매일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두 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나갑니다 휴가 날 아침에도 상암동 클라스 보면서 모닝커피 한 잔이라고 페이스북 올려주신 최종인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lsh101028님 고맙습니다 향긋한 모닝커피와 함께하기 좋은 상클 오늘도 상클 1시간 생방송 보시다가 어떤 장면에서든 TV 화면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막 굴욕샷 찍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 사실을 댓글이나 메시지로 전해드립니다 사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럼 날씨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지 기한캐스터 어제 절기상 우수가 지났는데 다시 공기가 좀 차가워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어제가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절기 우수였는데요 어울리지 않게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전국이 영하권의 추위로 춥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기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한낮에도 영상 2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쌀쌀하겠고요 내일은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 공기질도 청정한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전남 해안은 강풍주의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강한 바람에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영하 1도, 전주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에도 대전 5도, 광주 8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찬바람이 머물면서 반짝 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출근길은 역시나 힘겹습니다 오전 5시 반 무렵 덮어오도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 시각 그 정체가 절정에 달한 듯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소분기점 방향으로 도봉터널부터 끝자락까지 가는데 52분 이상 예상되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나란히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답답합니다 한남대교 일대에서는 양방향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여기 강서쪽으로 가신다면 암사대교부터 서행과 정체를 반복하는데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52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선 서울쪽으로 금토분기점 부근부터 막히기 시작해 반포까지 속도 회복하기 어렵겠고요 외곽 방향으로 가신다면 특히나 용인시 일대에 지나기가 힘겨운데 용인과 서울을 잇는 용인서울선 이용하셔서 서울로 향하신다면 서수지에서 서판교까지 답답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월일 때 특히나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고 찬바람까지 불어 춥겠습니다 공기는 막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김여정은 미국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올랐던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소주 한 병에 6천 원 전망도 나옵니다 직장 끝나고 나서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한잔할 때 심리적으로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서 지난해 칠은 고등학교 학력평가 30만 명 성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공장 중국은 지고 인도가 뜬다 인도 투자는 머니클라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상클라이프 짧지만 힘있는 할머니의 말에서 육아에 빛이 보인다 심윤경 작가 만나봅니다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아직 어떤 종류의 미사일 몇 발을 어디로 발사했는지 군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유정 기자 일단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1분쯤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 세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HK 등은 북한이 쏜 첫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걸로 추정되고 두세 번째 미사일도 떨어진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틀 만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8일에 이어 오늘 다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물을 내고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앞서 이틀 전 토요일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렇게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재도발은 어제 있었던 한미연합비행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한미군당국은 어제 불시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18일 있었던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겁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와 F-15K를 포함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연합현대비행을 펼쳤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북한은 오후 5시 20분쯤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쏜 건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특히 당일 아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을 받고 발사가 불시에 계획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찰 풍선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줄 거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독일 미넨에서 만났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방송에 나와 중국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레드라인을 넘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미 러시아에 비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이 탄약이나 무기 등 살상 무기까지 주려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독일 미넨 안보 회의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난 그는 중국 정찰 풍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을 비판했고 왕이 위원은 외교부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풍선을 격추한 미국이 무력을 남용했으며 똑같이 중국으로 풍선을 보낸 미국은 중국을 모독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해야 할 때라는 미국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티르키에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4만 6천 명 넘게 숨진 걸로 파악되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구조작업이 종료되고 이제 철거와 복구 작업에 힘을 더 쏟고 있습니다 티르키에 현지에서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티르키에와 시리아를 연달아 강타했습니다 진앙이 시작된 마을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건물 아래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구역에선 구조작업을 멈추고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곳에는 슬픔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12층 높이의 아파트가 서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이곳에서만 108명의 시민이 숨졌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역시 위태롭게 서 있긴 하지만 벽면 전체에 균열이 간 상태로 당장이라도 무너져내릴 듯 서 있습니다 생존자들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무너진 도시를 재건할 방법도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길도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요즘 대부분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시키면 5천 원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천 원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세와 원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 모 씨 지난해 소주와 맥주 가격을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올렸는데 올해 또 술값이 오를 것으로 보여 고민이 큽니다 판매 가격을 6천 원으로 올리자니 손님들 저항이 심할 것 같고 그렇다고 술값을 가만 놔두면 마진이 줄까 걱정돼서입니다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큰 폭으로 뜁니다 지난해에는 리터당 20.8원 올랐는데 올해는 30.5원이 인상됩니다 소주의 경우 세금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원자재 가격이 문제입니다 소주 원료인 주정을 유통하는 업체가 올해도 주정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주병 공급 가격도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비싸집니다 출고 가격이 오르면 식당에서도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작년에 4천 원에서 5천 원 갈 때도 심리적인 타격이 있었는데 5천 원에서 6천 원 간다고 하면 직장 끝나고 나서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한 잔 할 때 심리적으로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일부 수입 맥주도 이달 들어 가격이 10%가량 올라 퇴근길 술 한 잔마저 더 부담스러워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을 1시간 내내 어느 장면에서는요 샵 JTBC 샵 상업록 클라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도시락의 주 이도성 기자 대신에 이주찬 기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월드클라스 이용주 게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도성 기자 대신 이주찬 기자가 나왔더니 아주 표정도 밝고 몸짓도 과해요 지금 유튜브에서 네티즌분들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접속자가 천명이 넘었죠 이도성 기자가 휴가를 이번 주에 가서요 이번 주는 이주찬 기자가 도시락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그럼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개편하고 이게 처음이어서 네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내 성적을 알고 있다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당황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파일이 온라인에 지금 유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학생들을 사이에서 날리더라고요 정부 유출 관련 소식은 사실 심신착이 나오고 있는데 학평이라고 하죠 학력평가를 보는 학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유출이 된 건가요?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지금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요일 밤 SNS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인데요 2학년 개인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과목별 성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보유출 피해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속한 학생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면 아주 큰 숫자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유출이 된 거예요? 파일 최초 유포자는 성적 자료가 업로드된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을 해서 자기가 유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측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조회 사이트의 보안이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서버에 있는 원본 자료를 삭제는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미 유출된 파일 자료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자료가 있으면 지역이나 학교를 성적별로 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원도 그렇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게 또 불안감 아니면 괜히 어디 좀 위하감 쏠림 현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했을 때 불만들이 나오긴 했었죠 시험 자체도 그랬는데 이렇게 성적까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락은 뭔가요? 다음 도시락은 다음 도시락은 키워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하나 둘 셋 서울 학교도 폐교라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골 분교가 문을 닫았다 시골에 있는 폐교가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소식들은 종종 접할 수 있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시골이 아니라 서울이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반전이 있었으면 했으나 김 앵커가 생각하신 대로 서울도 인구 절벽을 심각해 하는 심각한 상황에 접하게 된 건데요 저희 기자가 폐교를 앞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회 앞에 갔더니 이 학교 졸업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인터뷰한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졸업했던 학교인데 기사에서 없어진다는 걸 보고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찍으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좀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측은 다음 달 폐교를 앞두고 이미 각종 시설들을 폐기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 62명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근처 초등학교 두 곳으로 나눠서 전학을 가야 하고요 학교 앞에 문구점은 이미 고객들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죽으면서 원룸 전용 부동산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사장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주변에 애들이 많이 줄었죠 초창기에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저분 성함이 이용주 네, 동명이네요 저남 좋으시네요 예전에는 문방구라고 하면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았잖아요 애기들 너무 많고 학생들 너무 많고 가득가득 북적북적 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없어서 폐고가 된다는 게 저는 믿기지지가 않거든요 네, 문을 닫는 학교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도봉 고등학교가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운데는 처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1990년도에 천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33년 만에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3년 뒤에는 400만 명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최근 4년 동안 8200개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줄어든 게 줄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의 인기도 시들어지고 있다고요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 13곳 중 10곳이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두 3번 원서를 내는 정시 모집에 중복 합격자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미달인 것인데요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더라도 학교에 발령받기까지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인구 절벽 또 교육문제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실까요? 다음 도시락 이번에는 좀 턱 쪽으로 한번 또 올려주십시오 카메라 감독님 너무 밑으로 지금 내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빠밤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 한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지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향지원이 골프장 캐디로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관리자 B씨와 건국대 법인을 소송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지금 2년 만에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 됐던 거죠? 네 인정을 처음에 받지 못했죠 숨진 A씨는 2019년도에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캡틴으로 불리는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A씨에게 뚱뚱해서 못 뛰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 빨리 뛰어라든지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또 너냐? 라는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캐디 인터넷 카페에 이런 부당함을 항의하는 글을 올렸으나 곧바로 삭제되고 강제로 탈퇴당했다고 하는데 근무표를 해당 카페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해고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A씨는 이 같은 일이 있은지 보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법리를 적용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캐디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찬 기자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클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월드클라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리키의 대지진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도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데요 오늘은 좀 훈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리키의 한 9살 소년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한국의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제한 유엔기념공원이 후세인이라는 소년에게서 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DM을 공개했는데요 지진 이후 여러분들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다면서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될 거고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메시지에는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 사진과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명민호 일러스트레이터의 한국과 터키의 연대 그림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사연도 있지만 역시나 이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가나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죠 크리스티안 아치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에서 함께 뛰었던 축구선수 기성용은 지난달에도 연락을 했었다면서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요 언제나 성실했고 제게 늘 따뜻했던 친구였다면서 사랑한다 친구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르키에서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에게 마지막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영상 보시면 산더미처럼 쌓인 잔해 곳곳에 빨간 풍선이 놓여져 있죠 이런 풍선을 풍선 프로젝트 활동가라는 사람이 1500개 넘게 달았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빨간 풍선에 살아남은 어른들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좀 들려주시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1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허걱하는 이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광장이 빨간 양동이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국기들이 가득 들어찼고요 잠시 뒤에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단체로 입장을 합니다 박수도 치면서 으쌰으쌰하고 준비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바닥에 지금 살얼음도 끼었습니다 추워 보이는데 보는 사람도 춥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빨간 양동이에 든 여름물을 머리에 끼얹더니 무척이나 즐거워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의 한 지역 주민 150명이 무려 영하 22도의 강추위 속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한데 모여서 전쟁 지지 행사를 벌인 겁니다 전쟁 지지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영상을 본 러시아 반체제 언론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미치광이가 있는지 알게 됐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해주시네요 저렇게 얼음을 뒤집어 쓰는 게 아이스퍼킷 챌린지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국민들의 강인함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푸틴 대통령이 냉수로 목욕했던 게 떠오르네요 그러네요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1월 1일에 저렇게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제처럼 전쟁 지지 행사로 바꾼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는 오늘 22일 모스크바에서도 전쟁 지지 콘서트까지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같은 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연설을 또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한다는데 전쟁 1년을 앞두고 전운이 더 깊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뭐 영출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동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호텔 복도에서 남성들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욕설도 난무하고요 무슨 상황이냐면 러시아 축구리그의 FC 신리크 야로슬라블과 우크라이나의 FC 미나츠 선수들입니다 러시아 축구팀, 우크라이나 축구팀이요? 두 나라가 축구를 같이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이 선수들이 있는 곳은 트리키의 한 호텔인데요 갑작스러운 지진 때문에 여기서 같이 좀 묻게 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전쟁으로 서로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러시아 선수들이 호텔 직원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니까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말타툼이 발생을 했고요 점점 격화가 되면서 결국 서로에게 주목을 들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이게 딱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집단 난투국으로 러시아 선수 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가까스로 일단락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우크라이나의 FC 미나지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러시아 선수들이 먼저 소동을 일으켰다면서 러시아 선수들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건 잘못된 정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꼭 일어났던 곳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갈등이나 미움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1년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야 하는 건 너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앞으로 평화를 이루는 과정도 길기 때문에 부디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좀 더 낮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핫한 그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이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배경은 조금씩 다른 이 숲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만큼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죠 분위기가 아주 묘해요 유명한 작가인가요? 그린 게?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AI한테 일본에 있는 이른바 죽음의 숲을 그려달라고 한 뒤에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아무리 몇 번을 반복해서 실행해도 배경만 살짝 달라질 뿐 그림에 계속 같은 여성이 등장을 했다고요 키워드가 죽음의 숲인 거죠? 미스테리한 일이다 오싹하다 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린 것도 인공지능이고 소재도 죽음의 숲이라서 좀 더 뭔가 묘하게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이 죽음의 숲은 일본 후지산 기슭의 아오키가 하라라는 이 원실임을 말하는 건데요 숲이 워낙에 깊어서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가 없고요 수많은 유류품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백골이 발견돼서 이른바 자살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이 그림이 더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즘 또 과학으로 화성도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애초에 검색어의 오류일 것이다 아니면 인공지능 AI가 자료를 수집할 때 뭔가 잘못된 이미지가 끼어 있을 것이다 여러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또 않았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중국은 지고, 인도가 뜬다 오늘은 좀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순위 1위, 미국 2위 중국, 최강 대국 자리를 놓고 이 두 나라가 경쟁하는 와중에 빠르게 힘을 키우는 또 다른 대국이 있었으니 바로 인도입니다 특히 세계 공장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의 압박 때문에 주춤하는 사이 인도가 웰컴 투 인디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는 이 흐름을 짚어보고요 그럼 우리는 인도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할지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중국에 어울린다는 게 저의 인식이고 오랫동안 그래 왔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나요? 네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닉네임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보시면 애플, 소니, 나이키, 구글 할 것 없이 각종 생산기지나 경영 어떤 파트를 일부 혹은 전체를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이동하고 있는 모습 중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모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제조 시설도 옮기고요 이런 탈중국 현상이 확실히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남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또 인도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굴지의 기업들이 다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를 좀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계속 강화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관세를 25%나 매기니까 여기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함인데 그 관세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 충격으로 각종 공급망의 차질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에 두다가 오히려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에 두는 것보다 자국화하거나 인접국가에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구나 공급망 차질이 경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중국으로부터 이동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건비 급등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인건비가 우위에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저렴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국에 둘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고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크게 꼽아주셨는데 그럼 중국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다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그중에 인도가 가장 유력하게 제2의 중국처럼 세계 공정으로 부상하고 있다 왜 인도인가요? 일단 현재는 중국에서 앞에 말씀하셨던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래의 생산기지 소위 포스트 차이나는 누가 될까 바로 인도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장률에 있습니다 인도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죠 21년부터 인도의 성장률이 8%, 6%대를 유지합니다 중국의 성장률보다 높아요 팬데믹 때 잠깐 확 떨어졌어도 바로 회복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1991년 인도가 경제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인도 경제가 세계 GDP 순위로 봤을 때 13위 정도에 머물렀다가 2010년대 들어서 10위권으로 2021년 들어서 6위권으로 그리고 23년 올해 5위권으로 진입합니다 높은 성장 속도에 기인해서 이렇게 중국 경제가 오히려 인도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는 모습이 점차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라고 볼까요 그것은 인구라고 꼬집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인구가 중국보다 22년까지는 작았어요 그런데 23년 유엔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올해 인도 인구가 14억 2,8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요 중국 인도는 14억 2,500만 명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인도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령화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인도의 인구는 보세요 차이나 인구랑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중국 인구는 고령화가 진전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다른 말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요 그런데 인도의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탄탄하게 늘어나니까 인력이 많아진다 그래서 2050년 기준으로 해서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중위 연령이 중국의 경우에는 50세가 되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37세가 됩니다 젊은 나라네요 젊은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일할 만한 노동력이 풍부하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생산기지로서 노동력의 의미가 강하고 두 번째는 역시 소비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된다는 거죠 시장과 노동력을 모두 거머쥐는 미래의 중국 포스트 차이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잘 뭘 생산하고 만드는 것도 잘하지만 또 살 사람도 많다 정제가 좀 활력이 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모양도 약간 파지마할 지붕 모양 같기도 하고 인도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인구도 많고 성장 가능성 많다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인프라나 물류 이런 게 잘 갖춰졌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을 인도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시키는 것을 조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우리 기업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낙후된 인프라에서 저도 이 한복판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전기 인프라 통신 인프라 각종 이런 도로나 항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영 전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생산된 물건을 사실 이제 수출로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부담이 들겠죠 결국 인프라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마침 2014년이죠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법 개혁이라든가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 소위 제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선언한 것이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아 이 전략 중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바로 인프라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해서 경영하기 좋게 만들자 하는 방향성이고 인도가 그동안의 서비스업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조업이 좀 열악했는데 제조업도 육성해버리면 말 그대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소위 고속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으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과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중국은 지고 인도는 뜬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이 중국과 결별하고 인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거잖아요 절대 중국을 배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25%나 차지합니다 정말 단일 최대 수출 대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를 막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하자라는 것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을 혹은 중국과의 공급망을 배제하거나 없애거자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과의 공급망 혹은 수출입, 거래, 신시장 개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변화라는 단어를 써야지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공장 기지를 옮길 때 이게 한 해 두 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수수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국을 배제하자 떠나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변화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작은 공격에도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19년이죠 일본으로부터의 반도체 소재 수출 차단 흔들린 적이 있죠 또 얼마 전에 중국으로부터 요소 공급이 차단돼서 요소수 대란이 났었죠 이런 작은 공격에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요 소재나 생산 장비를 너무 특정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의제로서도 먼 그림을 그리면서 생산 기지나 혹은 공급망이나 이런 것을 다변화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하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질문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식이나 ETF 관심 많은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세요 인도 투자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듯이 직접 투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떠오르는 인도 ETF에 투자를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라는 것은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반영한 추종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국가의 ETF 투자 상품들의 수익성을 좀 비교해놨는데요 인도의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의 전반적인 이게 주로 리프티지수라고 해서 인도를 구성하는 50대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을 종합한 ETF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네요 굉장히 높고요 이것은 연평균으로 봐도 그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인도의 그런 성장세에 주목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직접 투자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쉐어 MSCI 인디아 ETF 그러니까 인디아 인도의 주요 기업 중에 MSCI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설명해 드렸던 코세프 인도 리프티 50이라든가 타이거 인도 리프티 50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인도의 어떤 주요 기업들에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흥국이기 때문에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정성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높아지거나 혹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인도 투자를 좀 고려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자체는 아주 가능성이 크지만 유가나 환율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이 많다 상장사가 많다 그렇습니다 요거까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강석, 한양대 겸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큰 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짧지만 힘 있는 할머니의 육아 언어 요새 워낙 많은 육아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통되잖아요 근데 이 키워드만 딱 보니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볼 텐데요 할머니의 육아법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에세이로 옮긴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의 저자 소설가 심윤경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 이 책이 온라인에 찾아보니까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보면 어린 시절에 참 할머니와 애틋하게 아름답게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네,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온화하고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모습이 저희 할머니를 그대로 보여주는 저 표정 저 손녀를 바라보는 저 담담하면서도 편안한 표정 저 모습이 저희 할머니를 그냥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작가님이 할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닮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라는 책이 육아를 알려주는 육아의 비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닌데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살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헷갈리고 이렇게 내 뜻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특히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이건 뭐지? 내가 뭘 완전히 잘못하고 있나?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할머니를 생각하게 되었고 할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 말과 행동이 뭔가 중요하고 소중한, 아주 효과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뒤늦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그 비법들 책 속에 담겨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할머니의 다섯 단어 이 다섯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저희 할머니는 정말 말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많이 하질 않으셨어요 정말 할머니 침묵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머니가 했던 말, 한평생 하셨던 말씀을 다 받아 적기를 해도 A4용지 몇 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일관적으로 쓰셨던 다섯 단어를 열 글자, 제 느낌에는 열 글자인데 이게 사투리다 보니까 글씨로 쓰면 열두 글자가 되더라고요 그 다섯 단어가 그려, 안뒤아, 뒤아써, 몰러, 워쩍 그려, 안뒤아, 뒤아써, 몰러, 워쩍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충청도 그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좀 천천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다섯 단어가 요새 흔히 말하는 자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리액션을 잘해줘야 된다 이런 육아 비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들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이걸 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여기시는 그 까닭은 뭔가요? 제가 사춘기가 된 아이를 키우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소통이 온갖 부작용과 꽉 막힘에 부딪혔어요 제가 막 전 나름 작가니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안 좋은 반응이 돌아오고 오히려 오해, 불만족을 났는데 그때 이제 내가 말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모르게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말들로 천천히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의 정말 정겨운 충청북도 사투리를 하면서 저에게도 약간의 평화가 찾아왔고 뜻밖의 제 아이에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제 꼬이거나 뒤틀린 반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구나 내 마음이 전해진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와서 여기 좀 더 새롭게 더 느껴졌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그래, 안 돼 이거는 좀 예스, 올, 노인가요? 그대로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대로입니다 그려, 안 돼 굉장히 단순한데 저희 할머니의 좋은 점은 그게 그때그때 바뀌는 일이 없었어요 굉장히 분명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런데 그 비율이 그려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 8대 2 정도였을 것 같아요 된다와 안 된다가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뭐 할래 그럼 그려, 그러고 안 돼야 하실 때는 약간 놀라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그런 일을 한다고? 안 돼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많은 허용과 약간의 금지 그런데 그것이 그때그때 바뀌지 않고 늘 일관되었다 일관되고 정확했군요 명확하게 많은 허용과 조금의 반대, 금지 그러면 그 뒤야 써는요? 뒤야 써 이게 됐어죠? 네, 됐어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안 돼야 하셨는데 제가 그 말 다 듣지 않잖아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해야지 그리고 이제 뭔가를 저질러서 안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큰일 났다 할머니가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 내가 이래버렸네 하고 꽝 얼음이 되어 있을 때 해주시는 말씀이 됐어 관용이에요 그래, 알았다 괜찮아 설령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도 저질렀어도 그래, 됐어 괜찮아 그래,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벌써 따뜻한 느낌인데 따뜻해요 그럼, 몰러는요? 몰러 몰러, 몰러 그 말씀도 참 자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뭐 어린이 책이라든지 잡지 같은 걸 보고 할머니, 할머니 뭐 코끼리는 어디서 사는지 알아? 뭐 이제 그런 간단한 질문부터 그냥 뭐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할머니는 상당히 많은 확률로 몰러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흔한 말이죠 모른다, 난 모른다라는 말이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저에게는 몰라더라고요 뭔가 아이한테 제가 알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만 같은 이상한 쫓김이 저의 내면에 있어서 전 할머니의 다섯 가지 말씀 중에 몰라가 제일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맘카페 가면요 아이가 이런 이런 거 물어보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다급함의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몰라라고 해도 되는 거군요 네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놀랐던 거는 제가 몰라, 엄마 몰라 라고 대답했을 때 아이가 좋아해요 그것을 당황스러워하고 왜 엄마가 몰라 라고 하지 비난하지 않고 아 엄마 몰라 아 그럴 줄 알았어 편안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사실은 제가 약해 보이기 싫어서 뭔가 아이에게 권위를 부모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관계의 손상이나 권위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다섯 번째 단어 워쩐은요? 워쩐은 또 정말 많이 듣고 자란 말인데 어떡하니 아이고 어떡하니 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의 말이죠 제가 이제 뭔가 잘못되고 뭔가 낙심해 있을 적에 할머니가 왔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어떤 문제의 해결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빠진 상황에 그대로 있을 뿐인데도 그 말씀 하나만으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정말 그 마음만으로도 그 마음만으로도 그냥 저의 이만하던 고민과 걱정이 이렇게 좀 작아지면서 그렇게 하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 뭐 알았다 해보니 그렇게 마음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나를 염려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따뜻해요 공감과 위로의 말이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군요 그냥 할머니처럼 그렇게 간단한 말로 그렇게 간단한 말로 충분히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양희은 씨가 예전에 그 책 크로라 그래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한테 어쩌면 많은 어떤 글과 지식과 논문과 이런 것보다 할머니의 그 말이 어떤 위로가 되고 힐링되는 것 같고 육아에도 이렇게 새로운 빛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짧을 줄 알고 또 오늘 월요일 본방송 끝나면 바로 유튜브로 또 작가님과 만나볼 겁니다 작가님 교수 아이는 부모의 빈틈에서 자란다라는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그거까지 2교시 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 끝나고 날씨 듣고 신빈경 작가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상 우수가 지나고 첫 출근길 제법 쌀쌀합니다 절기답지 않게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전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하늘은 깨끗하겠는데요 날은 맑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울은 체감온도가 현재 영하 5.4도까지 뚝 떨어져 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고비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와 전남 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고 전해상에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청주 영하 1도 전주 영하 2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8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찬바람이 머물면서 상클 2교시 할머니를 닮고 싶다는 꿀짱아의 엄마 심은경 작가와 육아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아까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상암동 클라스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 3교시에서 만나요 3교시에서 만나요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